예 딱 잘 쓰러진다 지금 칼 갈았네 잘 듭니다 도가리 약했으면 나는 뚜껑이 줬다 왜? 너무 얇으면 언제 쓰러니까 아 칼 갈았네 잘 들어야 나 너무 얇아 이게 힘이 들기다 사랑성이 좋네 사랑가도 해야하네 사랑가도 해야하네 사랑가도 해야하네 사랑가도 해야하네 사랑가도 해야하네 사랑가도 해야하네 아 이뻐 ips 사랑가도 해야하네 사랑가도 issues 사랑가도 verge 사랑가도 problems 이게 다 조이 좋다. 그죠? 내가 좀 두껍다. 이게 얇게는 그런. 제일 짓을 다한다. 그치? 또 재미있어. 다시 물에다. 계란 끓고 김먹으면 되지. 시간 이루어 나가고 있어. 그냥 계란 먹으면 돼. 애소음이 있으니까. 애소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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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있습니까? 응. 허리가 아파서. 물 나지마가. 물 없니? 방학까네. 아 방학까네. 혜진이가 아주 닦았던 거 같아. 방학까네. 오늘 방학까네. 앞집에. 그래. 이런데 방학까네. 방학까네. 이거 다 끓이면 안 되겠다. 응? 이거 다 끓이면 안 되잖아. 이거만 끓여야지. 그치? 그거 썰어 놔야지. 썰어 놔야지. 썰어 놔다 그래. 아아. 잘 놔둬대. 이거. 이거 놔다 볼까? 말아봐. 그거 뭐라고. 이거 썰어 놔 하지 말라고 얘. 난 역할 아프다. 응. 이거 잘 찍어야지. 그렇지. 이거 잘 찍어야지. 이거 감춰야 돼. 응. 내가 끓아 놓을까. 이거 잘 찍었네. 형 내가 좀 해볼게. 형 내가 좀 해볼게. 좀 해볼게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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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예예. 한 번에 때 오게 해야 돼. 볼카이기. 볼카이기. 야. 나 안 먹은 것 같아. 바이든. 너무 아파. 우리 형을 꺼내야 돼. 나아. 우리 형은 꺼내야 돼. 나아. 우리 형이. 우리 형. 우리 형. 우리 형. 우리 형. Skin powder 요럴때 넣고 오 김치 있습니까? 김치 있집 다름이 많다 그죠? 다름없그러워 와! 나무 가나게 드시려 합니까? 3사람 먹겠는데 다 넣어도 되겠다 맛있어 우리 오늘 음 딱 맞다 다시 뭐라고 양이 딱 맞네 다 해줬어요 응 다 해줬습니다 물이 많다 물이 많다 물이 많다 물 좀 들으면 약자 아 아니 뭐 하려고 아 그 하려고 너무 많으면 나중에 아깝다 아깝다 이거 다 해줬어요 2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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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사람 2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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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숟가락이 없으세요? 네 숟가락 없습니다. 이러면 되지 뭐. 참기름이 완전히 그거네. 오 김치. 산지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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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내 만만이 다진치꼬. 오 이거 많이 생겼네. 미쳐네. 이리 맛있습니까? 뭐 이리 맛있어. 저는 천연치꼬다. 천연치에 팔으면 돼서. 천연치에 팔으면 돼서. 오 맛있겠다. 그냥 많이 먹자. 됐다. 숟가락을 넣어. 조금 남았네. 조금 남았네. 나중에 요거는. 살치고는 살치면 내가 찍을게. 요거 세팅하고. 드시는거 내가 찍을게. 됐으면 살치면 찍을게. 고마워. 고마워. 오. 잠깐만요. 드세요. 아 맛있다. 어떻게 된다. 맛이. 키가 차지다. 괜찮습니까? 응. 뜨겁지? 아 됐다. 아이고. 괜찮지? 오랜만에. 맛있다. 간장을 좀 넣을까? 간장 좀 넣어도 됩니다. 간장은 무지간장 넣으라고. 간장을 넣어서. 안 넣어야지. 손 넣어쓭니다. 식겁을까요? 식겁습니까? 어떨는데? 안식겁네. 지금 간장은 짠 김장을 먹어야지. 감사합니다.